야 이광수! 재석이 형! 야 이광수! 형 도와주세요! 아니 게리야! 형! 아니 게리야! 야 광수야! 버텨! 야 어쩔건데? 나 둘이 대기해! 어? 어? 화이팅! 화이팅! 이만 이렇게! 재석이 형! 조은영이 형! 조은영이 형!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저야! 저에게 지구의 물건이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야 이러지 마세요! 그렇지! 민주야!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김종국이잖아요! 김종국이니까! 저 김종국 오빠! 김종국이요! 그래! 아 이거 너무 튀는데? 아 이거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바람이!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여기 좀! 그늘 좀 쳐드릴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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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 어? 계속 걸어! 야! 이리 오지 마! 이리 오지 마! 야! 이리 오지 마! 이리 오지 마! 이리 오지 마! 야! 이리 오지 마! 계속 걸어! 야! 이리 오지 마! 야! 이리 오지 마! 야! 이리 오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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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민지 여러분 도망가!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 이걸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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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 또 와! 또 와! 저거가 UFO 아닌가요? UFO 한 것 같은데! 보민 씨! 이거가 UFO래요! 뭐라고요? 이거 안 돼! 이거가 UFO래요! 안 돼! 이거가 UFO래요! 보민 씨! 조심! 보민 씨 안 돼요! 아! 아! 이제! 내가 왔어요! 보민 씨! 미안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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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얘기해 줘서 어떻게 해소서 UFO라고! 거짓말한 건데! 보민 씨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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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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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네, 되게 무거워요. 좋아, 좋아. 좋아, 시엘. 네. UFO, 어? 저 UFO다. 저기다, 저 번쩍번쩍 거리는 거 아니야? 저기다, 저기다.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 찾았다. 다 했어. 이런가? 여기 있네. 이거 없는가 봐요. 우리 채널 안 되고, 연아. 나만 들어왔네. 야, 진짜. 어떻게 되냐? 이게 UFO래요. 아, 이게 UFO래요. 네. 자, 실례적으로 끝났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해석팀에서는 동강수 씨, 박범 씨가 이름표가 떼고 네. 그랬죠? 네, 네. 지금부터 이름표가 떼인 멤버의 숫자 만큼 물을 빼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많이 빼요? 여기로 물을 뺀다고요? 아, 나 첼로를 뺀다. 어? 아, 진짜 많이 뺀다. 난 고민이야. 난 고민이야. 아, 진짜. 아, 마음이 아프다, 진짜. 아니, 이거 다시 채워놓을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 뭐. 저희 달아 지금 예능식은. 네, 오랜만에 나왔는데 지금. 상처받기기 직전입니다. 달아 머리만 안 흘렀어도 지금 안 잡혔는데. 그만하시죠. 달아. 야, 안테나가 졌어. 달아. 안테나가. 야, 여기. 야, 여기 LTE다. 여기 와이파이 터졌어. 야.